이 글에서는 간단하면서도 독특한 방법으로 바나나를 먹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바나나는 살이 찐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바나나는 영양분이 많은 과일로 건강식에 포함된다. 바나나를 즐기기 위해 어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다. 바나나바 바나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있는 과일이다. 맛도 좋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거의 없으며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이다. 그래 서바나나를 먹으면 살이 찌지 않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달콤한 식품 중 가장 건강한 식품이다. 또 바나나에는 비타민 A, B, C와 마그네, 슘과 칼륨 같은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다. 어린이와 운동선수들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여러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가장 잘 알려진 바나나의 효능은 다음과 같아. 4. 고혈압을 감소시켜준다. 근육경련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준다. 체액 저리를 방지 준다. 속쓰림을 진정시켜준다. 신경계를 조절해준다. 바나나를 먹는 6가지 방법. 매일 다른 방법으로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 1. 스무디를 만들어 먹는다. 과일 스무디에 바나나가 빠질 수 없다. 다른 유제품이나 건강하지 않은 식품을 넣는 대신 바나나를 넣으면 더 걸쭉하고 더 크리미하게 만들 수 있다. 바나나는 또 꽤 강해서 샐러리나 시금치 같은 재료를 넣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맛을 잃지 않으면서 더 건강한 스무디를 만들 수 있다. 바나나와 코코아를 섞어 더 건강하고 맛있는 초콜릿 스무디를 만들어보자. 2. 베이킹을 할 때 사용한다. 바나나는 어떤 레시피에 넣어도 단맛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바나나를 넣으면 설탕을 덜 넣어도 된다. 바나나는 스테비아나 메이플 시럽, 코코넛 설탕 같은 천연 감미료와 함께 사용해도 된다. 보통 베이킹을 할 때 설탕을 넣는데 바나나와 천연 감미료를 넣으면 설탕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3. 밀가루, 달걀 양도 줄일 수 있다. 집에서 케이크를 즐겨 만든다면 케이크를 만들 때 밀가루 양을 줄이고 바나나를 넣어보자. 훨씬 더 소화가 잘 되고 더 촉촉한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 글루텐 과민증이 있거나 탄수화물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방법이다. 베이킹을 할 때 잘 익은 바나나를 으깨서 달걀 대신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동물 유제품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에게도 좋은 레시피이다. 4. 즉석 아침 식사로 먹는다 맛있으면서도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아침 식사를 찾고 있는가? 바나나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어보자. 5. 재료 1인분 잘 익은 바나나 1개 달걀 1개 꿀 선택상 잼 초콜릿 땅콩 퍼터 팬케이크 토핑용 만드는 방법 포크나 거품기를 이용해 달걀을 잘 푼다. 여기에 바나나를 넣어 넣는다. 포크로 바나나를 으깬다. 바나나가 달긴 하지만 원한다면 꿀을 조금 넣어도 된다. 오믈렛을 만들 때처럼 팬에 올려 요리한다. 기름을 약간 두르고 속까지 부드럽게 잘 익을 때까지 굽는다. 다 익으면 토핑을 올려 따뜻할 때 바로 먹는다. 5. 바나나를 말려 먹는다 바나나를 말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나나를 얇게 잘라 매우 낮은 온도입니다. 40시로 굽는다. 수분이 다 날아가고 바삭해질 때까지 구우면 된다. 1.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만들어두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된다. 건 강하지 않은 과자를 먹지 않는데도 도움될 것이다. 6. 바나나 셔벗을 만들어 먹는다. 다 믹서기가 있다면 바나나 셔벗을 만들어 먹는 것을 권한다. 만들기 쉬울 뿐만 아니라 금방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잘 익은 바나나를 얼린다. 그런 다음 믹서기로 갈 아셔벗처럼 부드럽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 시나몬이나 코코아 가루 같은 것을 넣어도 된다. 이상으로 바나나를 먹는 독특한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맛있다. 감정을 맡을 수 있을까. 성itarทำ 감사합니다.